지우 시우 케이텍스 타고 부산 간다 지우는 피규어 조립에 빠져있네요 결차 멈추는 소리가 엄청나요 지우 먼저 탑승 바바랑 나란히 앉아 출발 준비를 하네요 지우는 피규어 조립에 빠져있네요 지우는 피규어 조립에 빠져있네요 우리 지우도 냠냠 냠냠 지우는 피규어 조립에 빠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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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했어. 기차 타고 오느라구. 잘 도착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